자 하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왔다갔다 움직임 보세요 7초 마무리 아 이거 큽니다 지금 아 이거 진짜 힘든데요 이거 지금 레일 위기 아 스타에서 스타 재밌는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하려면 타워가 지금 예 지금 마스크 아이템이랑 예 여유주 아이템에 대한 적당한 활용도가 좋죠 레일은 지금 꽃꽂이 필살기가 안나와 가지고 예 개대미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개대면 악세가 중요하니깐요 그렇죠 악세가 중요하니깐요 레인보다 어어 하우가 하우가 실수했어요 레이지에서 레이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에서 아우 워 이 야 대박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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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에게 흐름이 왔어요 레인에게 흐름이 왔습니다 레인에게 레인에게 마법 고 조금만 다시! 당한만큼 목해주마! 당한만큼 목해주마! 당한만큼 목해주마! 어? 어? 이 기생이 잘못이요! 어? 어? 마오가? 아아..잘타워 라운드 3 파이트 내돈 당한만큼 폭주 응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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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! 정렬 정렬 원! 키터쿠버 포조눈 하오! 세븐시 에서 인! 넥단! 하얀! 둥단! 뭐 아구 짜구치애네? 왜이렇게잘먹어? 어? 이렇게 완벽했어요 아니 이렇게 막는거 없잖아 뭐하나? 와 이거 이 아 이거 잘 막네요 진짜 잘 막네 레인이 잘 막았어 이게 내! 진짜 그 레이지에서 그 한방이 진짜 예 당했어요 예 정렬는 지금 12시에 갑니다 자 템플그라운드 자 하오의 기세를 한 번 더 봐야되 아직 모르고 여기서 지금 장군멍군 치고있는 앙 한 번 더 봐야되겠습니다 오 레이 레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쵸 오 오 좋아 오 아 그냥 도토발빨할게 없어요 아 마법코 킥 마무리 다 종같아 붙이면 안되고 네 네 게임 크래쉬에서 레인의 별명은 웬업의 마술사였는데 레인은 마술사는 아니구요 마술사면 마술사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아무튼 자 2번파 2번파안 2번 라운드 실체 드디어 떴셨어요 아잇 자 레인 거리두절이 좋죠 레인의 거리두절 하오의 예 기술 극대화 기술 극대화 하오 거리두절에 극대화 레인 어 담번빨 드레이시에서 레이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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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어요 와가지고 알았다 알았다는거죠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서있는거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오가 따냈고 2대2 이번 라운드 레인을 따내야됩니다 레인을 하단에 비중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 실은 나도 못 막는데 이거 누구 벌어 얘 에 내가 얘들한테 뭐 할말은 없어 그래서 나다를 막 때렸어요 저 어어 기회왔어 기회왔어 여태 땡기 거깃 여태 연충 내뽕기 몰라 몰라 아직 내한테 기회 레이지 만들어주세요 레이지 만들어주세요 레이지 레이지 만들어줬다 아아 하지마 끝났어요 아 하고 갖고 놨어요 아 하고 갖고 놨어요 레이지 레이지를 만들게 했는데 3,000원? 아 3,000원 바꿨어요 레이지 3,000원 바꾸는거 처음 봅니다 3,000원 운전 3,000원 열포 내가 저걸로 3,500원을 내놨는데 하우랑 한 열폰밖에 못하실 수 있어요 하우랑 한 열폰밖에 못하실 수 있어요 래이지 3,000원을 받았어요 레이지 3,000원을 받았어요 레이지 3,000원을 받았어요 네 푸신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집에는 가야지 저도 짤랑 가야죠 자 2,000원을 가야됩니다 3,000원을 받았어요 자 2,000원을 가야됩니다 3,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은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펄룸콜론이 요새맥 이상한 이지를 걸고 있네 스 방송 내가 참 인테방송에 관련 얘기하지만 참 더럽게 이지를 겁니다 얘네들이 참 이 트킹크래쉬였다면 정말 이지의 타이밍이 죽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갈 볼까요 행진컵이고 어 또 불었어 바닥 안 부셨죠 아 레인 약한 부분 보세요 바닥 일부러 안 부셨어요 맨수씨 맨수씨 아시죠 바닥을 부수할 때 미겔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바닥을 부수할 필요가 없는거죠 나중에 부셔야지 내가 부셔야지 바닥 부수지도 못하나 바닥은 내꺼 아우가 그쪽으로 안 가고 있죠 아우가 바닥 쪽으로 안 가고 있죠 아우가 바닥 쪽으로 안 가고 있죠 아우가 바닥 쪽으로 안 가고 있죠 아우 뭐 여기 방금들 없는데 여기서 놀거가 있나 에에에에 시청하 architect 보이시죠? 저기 가고 싶은데. 자 바닥 쪽으로 하우전도 안 겁니다. 안쪽으로 왜 가냐? 나 하우전도로 간다. 하아! 자 자 이래서 바닥은 안 부서지 이렇게. 아까 부실 걸 그랬어. 아까 부실 걸 그랬어. 이게 승부가 이것이 나의 승부. 행신 꺾기 대쉬 꺾기 까라고 힐업. 아 좋아요. 어 바닥 바닥 바닥. 세워라 세워라. 하우가 낚시 가나요? 어 레이는 지금 바닥 보실려고. 형 앵글 돌려봐요. 감독님 설득증. 카메라 감독님 설득하고 있고. 하우도 지금 설득을 했기 때문에. 한 번 더 못 맞추네요. 자. 뒤에 뒤 당 떨어져. 떨어져. 절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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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곳인가? 자 여기가 승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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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덮여! 하우! 아우! 노렸는데! 하우가 지금 바닥 노렸는데! 아! 곰 미스였어요! 하우도 노렸고 있어요! 야! 너들이냐? 아! 아! 지금 하우야! 지금! 하우도 노리고 있었는데! 아! 하우도 지금! 야! 저! 손 말fleón이 이 폐주제의 노력? 네! 응! 흐 causes 저쩌왣! 어!